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땅 느낌이 오죠. 완전 그지같은 뻐꾸기 사연들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친자확인으로 결국엔 들켰는데 저희 남편 재산이 11억이 넘거든요. 그중에 제목 쓴 얼마나 될까요? 이런 미친 그딴거 없다. 꺼져! 끌 끌 끌 첫번째 사연입니다. 참고로 첫번째 사연은 블라인드에 올라온거에요. 원재 형님들은 나중에 친자확인 꼭 하세요. 문득 갑자기 옛날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써봅니다. 그때 그날따라 유독 느낌이 너무 이상한거에요. 말로는 설명이 안되는데 그렇더라구요. 주말 오후였고 밖에 나간 아내를 대신해가지고 저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이 아이의 눈과 코와 입 순간 뭐랄까 엄청난 이질감이 들면서 아차 싶은거에요.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랑 닮은게 단 하나도 없는거야.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이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게 됐습니다. 지금 내 품에서 분유를 먹고 있는 이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니구나. 이래가지고 쓴이가 올린건데 보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를 했답니다. 어떻게 해서 된건지 봅시다. 댓글 1번. 어? 이게 옛날일이라고? 그럼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겠구만? 전부 다 끝내는 데까지 대충 얼마나 걸렸어요? 됐으니 그게요 친생자관계 부존재 약 6개월. 이게 뭔가 했더니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간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. 법적으로 우린 완전히 남남이다. 친자가 아니다. 이걸 확인해달라. 이거죠. 그리고 혼인취소까지는 1년 6개월. 위자료까지 다 받는 데는 한 2년 걸렸습니다. 헐 그래서요? 결국 애 아빠가 누군데요? 직장 동료요? 3번. 와 보는 애가 다 속이 쓰니네. 형님 힘내세요. 댓글 쓰니. 많은 응원들 해주시고 힘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하나하나 대댓글 남기기 힘들어서 요약분 올려드릴게요.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친자가 아니었던 거죠. 참고로 친자 검사비는 한 35만원 썼습니다. 그리고 친분은 그 여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어요. 위자료는 얼마 안됩니다. 겨우 천만원 받았는데요. 그것도 그 와중에 변호사 비용으로 450원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550원 정도를 받은 셈이죠. 친생 부인소랑 혼인취소랑 둘 다 한꺼번에 진행을 했고요. 친자 검사를 상대방 몰래하면 불법이다 이런 말들 해대는데 요즘은 업체를 통해 얼마든지 간단하게 그리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또 저랑 끝내고 그 여자는 그 애 친부랑 같이 합치진 않더군요. 합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직장도 못 다닐 것 같은데. 지난 주말 내내 예전에 저와 비슷한 안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많은 쪽지가 왔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선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답변이 좀 늦더라도 양해 바라며 정말 감사합니다. 와 뭐냐 이거. 민사 걸어서 아작을 내야죠. 변호사 비용까지 다 돌려받아야지. 이걸 어떻게 참았대요.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 두 번의 소송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2번.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구나. 힘내세요. 그리고 이걸 본 다른 여초 사이트 반응입니다. 댓글 1번.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건가? 와 그래도 빠르게 알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. 달달달달달. 2번. 친자 확인 같은 건 그냥 병원에서 시스템상으로 그냥 아니 무조건 확인을 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댓글. 그게 뭐 기분은 나쁜데 맞아요.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. 2번.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. 근데 그게 또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. 3번. 아니 버리긴 왜 버려요. 여자 배에서 나왔으니까 적어도 엄마는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뭘 버려. 4번. 다른 이유는 몰라도 그 이유는 납득이 안 되는데. 아니 그럼 남자한테 뻐꾸기 새끼 키우라는 거야 뭐야. 5번. 그냥 출산할 때 혈액 검사하는 것처럼 하면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. 살다가 그걸 하자고 하면 내가 의심받는 게 기분 더럽겠지만 의례적으로 출산할 때 누구나 다 하는 거면 그냥 그런 과정 같고 기분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. 6번. 맞아요. 그냥 출산할 때 친자 확인 의무를 해서 애초에 이런 부부 불화도 없애버리고 또 산모가 지정한 남자가 친자 확인 거부하면 깜빵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미혼모 양육비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7번. 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산모가 지정한 남자가 검사 거부를 하면 깜빵에 가는 거. 이거는 좀 그러네요. 혹시 아닌 경우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는 그 소문 돌아가지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개인 신념 때문에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? 8번. 개인 신념이요? 그것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건 혹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 그거야 너무 많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.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릴 적 가정교육이나 가족관계 등등으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. 일단 저는요. 아기 아빠가 아닌 경우 생기니 소문 퍼지거나 경력에 문제 생기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오질 거고 이런 걸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. 아기 아빠면야 소문이 나든 말든 뭔 상관이겠냐만은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거부한다고 깜빵까지 보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체계도 다 무너질 거 같은데요? 바로 깜빵에 보내는 그런 논리라면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잖아. 보니까 너 범인 같으니까 일단 깜빵에 가라.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. 10번. 친자 확인 및 유전자 등록을 법으로 정하면 깔끔하죠. 3번. 아니 근데 어떻게 취소가 된 거지? 보통 이혼 아닌가? 취소하는 거 어렵다고 들었는데. 어떻게 될까요? 분명 남편의 아이가 아닌 걸 처음부터 다 알면서 속이고 결혼한 거면 이거는 사기가 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도 가능하대요. 4번. 와 내 새끼가 아니면 질감이 온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였구나. 다른 말로 핏줄이 땡긴다. 이런 말도 있죠. 내 친자식인 걸 몰랐는데도 계속 땡기는 거. 5번. 진짜 같은 여자가 봐도 토학자로 올라온다. 이런 미친. 제가 이 여초 사이트 반응을 보고 조금 놀랐던 거는 친자 확인 의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. 아니 오히려 그게 낫다. 이런 반응입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연에 이 말 나오면 난리가 났거든.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인식이. 두 번째 사연. 이거는 지식인에 올라온 겁니다. 언제? 친자 불일치로 인한 소송 질문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예요. 신혼 때 동창회 나갔다가 술김에 실수야.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재수없게 이게 결국 임신까지 이어지게 됐어요. 다행히 저희 남편과 혈액형이 똑같아가지고 안 들키고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 몰래 확인을 했더라고요. 애가 자기랑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서 했다는데. 아까 앞에 사연과 똑같죠. 여하튼 불일치 나왔고 이혼할 준비를 하라더니 지금 현재는 집을 나간 상태인데요. 아무래도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. 첫 번째.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시세가 7억이 좀 넘거든요. 그리고 우리 두 사람 공동명의입니다.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걸 제 몫으로 50% 받아올 수 있을까요?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? 두 번째. 또 남편 월급을 제가 5년 동안 차곡차곡 잘 모았어요. 현재 현금 한 4억 정도가 수중에 있는데요. 여기서는 또 제 몫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솔직히 저희 애한테 줘요. 5성애도 없고 애착도 없어요. 키우기도 싫은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? 혹시 남편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. 아니면 작은 책임이라도 물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요. 또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평소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 달에 많아봐야 열흘, 보름 이 정도만 집에 들어오는데요. 그래서 모든 육아를 저 혼자 했어야 했고 엄청 외로웠다고요. 이런 남편을 가정을 방치한 거, 소홀한 거,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가지고 제가 먼저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? 혹은 남편한테 제가 소송을 당했을 때 저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. 아래는 변호사 답변 요약입니다. 남편에게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. 당연히 위자료 소송도 같이 들어오겠죠. 그러니까 너 잣댔어요. 그리고 뭐 재산분할? 당연히 소송 걸려올 때 같이 다뤄지겠죠. 하지만 이게 네가 가져온 게 아니고 시부모님이 준 거라면 꿈 깨세요. 뭐 그래 바지 붙들고 울면서 똥꼬쇼라도 하면 뭐 조금은 받을 수 있겠네. 5년 살았으니까. 그리고 친자가 아닌 게 확인됐는데 책임은 무슨 책임입니까? 엄마야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. 어? 억울해?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친부 찾아가가지고 들어 누워버리라고? 제가 말투만 이렇게 바꾼 거지. 그냥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. 댓글 1번. 와 이런 씨. 그 와중에 애 버리고 돈타 먹을 생각을 하고 자빠졌네. 2번. 개빡대가리구만. 끌끌. 하긴 저런 머리니까 불륜이나 치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. 3번. 뭐야? 여혁하는 주작이야? 설마 이게 진짜라고? 댓글. 뉴스 보세요.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. 되레 순한 맛이고 양호한 수준이지. 훨씬 더 거지같은 년놈들. 이 세상에 진짜 한둘이 아니야. 얼마나 많은데. 4번. 이건 뭐 10원도 못 받고 나가리 확장인데. 뭔 개소리야. 뭘 받아 받기는. 댓글. 못 받는 걸 넘어서 오지게 토해야 돼요. 끌 끌 끌 끌 끌 끌. 또 주작이네. 야 지겹지도 않냐. 이런 거지같은 주작. 아니야. 가정법원에 저런 기록 다 남아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데. 실상을 보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. 아무것도 아니라고. 그러죠. 그래서 이런 걸 본 사람들이 그러잖아. 사랑과 전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. 또 사랑과 전쟁에 올라오는 그것들도 많이 순화해서 그런 거랍니다. 여전히 어떤 사연은 이게 친척끼리 그 시기를 해가지고 이혼하는 건데 방송 심의에 걸려가지고 못 나왔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사친 남사친 바꿔가지고 했답니다. 그런 경우도 되게 많대요. 아무튼. 야. 참 대단하다 진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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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